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오늘의 이슈 핫키워드.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 가해자 20대 무면허 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역주행. 구속심사. 무면허 A씨. 어머니 차 몰래 몰다가 사고가 났다. 쳐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열대 박았어.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떡해 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여성.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면허는 못 땄지만 수차례 어머니 차를 몰아썼다. 이거 움짤도 있고 음성파일도 있고 한데 고작 요 링크 하나인가요? 랄프씨. 장난하십니까? 랄프씨. 예. 요거 우리 카페 음성도 있고요. 짤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그냥 이거 보고 끝내라고요? 랄프씨. 알겠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볼게요.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 몰라요.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몰라요. 차량 7대. 오토바이 1대. 9명 부상. 사고 40분 전에 유모차를 밀던 30대 치고 또 도주를 했어. 에잉? 테헤란로에서 이 대참사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유모차를 밀던 30대를 치고 또 도주했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어? 음. 맨 아들링크 모셔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줘서 죄송하대요 근데 이건 어머니도 문제가 있다 차를 무면으로 계속 운전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놔서 이런 생각이 생겼다고 자 다음 링크 보겠습니다 목격담과 영상 있습니다 당시 상황 어 연석 위로 올라가네요 가로등을 봤구요 나와 빨리 하면서 운전석 아니 저 남자분이네 운전석이랑 뭐 남의 차라서 이거 또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발로 구둣발로 냅다 후려 까가지고 창문 깨버린 다음에 멱살 잡아가지고 바로 끌어내린 다음에 제압을 해야되는게 맞지만 또 우리나라 법이 또 이상하다 보니까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바이크인가요? 요번 아 요번 아니고 음 오토바이도 한 대 쳤다고 하던데 어어어어 그치 지금 중앙에 있는 연석 위로 그냥 뭐 오프로드 차도 아니고 갔다 타고 올라갈래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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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어어어 안돼 안돼 이거 진짜 이 미친거 아니야 이씨 발 얘 불면증이 있다 그랬나요? 미쳤다 미쳤어 거기다 또 강남이네 아 이거 그 수면제의 환각효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수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수면제를 먹고 안자고 버텨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환각증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의 단어로는 휠에 치한다 휠, 휠이라고 하더라 휠 휠에 치해가지고 내가 정신을 잃고 뭔가 이런 환각증세를 느끼고 딱 눈을 떠보니까 집 밖에 있는 거야 눈 딱 뜨니까 우리 집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데에 내가 앉아있는 거야 그 정도로 리미트리스 영화 같은 마치 그런 느낌으로 딱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불면증을 명분삼아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수면제를 먹고 그거를 그대로 올바른 용도로 쓰지 않고 안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환각증세가 있대요 이 좀 그 2, 30대의 강남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미친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면 항상 강남이야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왜 항상 그럴까 추돌 당시 음성이라고 합니다 시동을 끄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거짓이 들고 시동 꺼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죽어서 어떡해 이날 김 씨는 추돌 사고를 내기 전 서울 거여동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행인을 쳤습니다 예 이게 40분 전에 유모차 밀고 가던 분 갔다가 치고 지나간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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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약을 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섹스 환각 섹스 아니면 운전대 잡는데요 그 두 쪽으로 빠진대 양갈래길이래 환각 섹스 아니면 운전대 잡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 걔도 그랬던 거고 환각 증세 중에 많이들 드러나는 발현 증세가 운전대 잡고 아니면 환각 섹스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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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까지 손대는 새끼들은 진짜 그 구제 불능 인간 실격 유사 인류 아니에요 네 뭐 좋다고 할까 그걸 어 가진 화려함도 만족 못해서 결국은 약까지 손대는 미친 인간들 그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중에서도 약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참 진짜 이해가 안 가 어 음 음 음 음 음 모르겠어요 이제 마약하면 사람 새끼처럼 보이지가 않아 너무 나약한 인간들 같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은요 어 어 키워드가 70세 이웃을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이라고 하는데요 70세 이웃을 때렸다 쓰읍 사람을 노인을 어 이게 또 무한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한 음 중3에게 중3 하 하 또 보배드림에 아드님이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아드님이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 자 cctv 같은데요 중학생 엄마인가요 모녀 그 모자직 아닌가 아버지 같고요 지금 여기 그 글 쓰신 분 아버지인 같고 대문 같은 데서 뭔가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싸우셨을까요 예 자 자 자 갑자기 달라들어요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를 못 참고 갑자기 달려들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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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이 형은 현빛드신 이제 블랙 좀 해라 야 심각한 상황인데 현빛드신은 뭐야 개 사이코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난리 났네요 지금 얘도 참 중3이면 어려요 내가 촉법소년을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우리 엄마 욕하거나 그러면 나라도 가만히 못 있긴 해 나라고 해도 그 아저씨한테 주먹이 날아갈지도 몰라 물론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cctv로 보이는 상황은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지금부터 강퇴당한 사람도 짝다 불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세요 봅시다 얼마 전 10월 13일날 전남 무항군 현경면 평산리 시골마을에서 아버지가 중3짜리에게 폭행당하셔서 경막하뇌출혈로 두개골이 골절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4일동안 혼수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경막하뇌출혈 뇌출혈이죠 뇌출혈 뇌상성 경막하출혈이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진거야 그래서 여기 혈종 생기고 그런거 봤어요 저도 바이크 타면서도 헬멧 안쓰고 타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부딪혀갖고 저렇게 경막하출혈이라는 거를 저도 접해봤어요 뉴스도 보도되고 사건반장도 보도됐습니다만 시골집에 가보니 그 가해 살인자에 있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편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사과는커녕 벌써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 언론 보도 막을 수 없냐 알아봤다고 합니다 제보한 저희를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원망하더라구요 사고 후 장례까지 다치는 지금까지 무릎 꿇고 사과는커녕 가해자 한번 본 적도 없고 얼마 후 보도될 취재진들에게 아버지를 침해한 자 취급하고 저희 아버지가 계속 괴롭힌 것 마냥 말했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영상 녹취도 모두 제출했구요 저희가 고소만 하고 이제 뉴스도 안나오고 가만히 있으니 그쪽에서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어그라믄 어떻게 해야될까요 물론 수사는 계속 하시겠지만 합기도랑 복싱을 배웠다고 체력 체격이 좀 예사롭지 않더라구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말리잖아 이 어린 애도 좀 뭔가 갑자기 달겨든 이유가 있기는 했을텐데 물론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할 건 아니지 자식으로서 보면 부모가 엄마를 만약에 욕했다 욕되게 했다 욕보였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건 또 사실이지만 이게 또 죽음까지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사연이 좀 궁금합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이 좀 상해치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후가 조금 역겹네 만약 이 아드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좀 역겹긴 하네 똑바로 된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촉법 적용 대상이 맞죠 촉법 적용 대상이 맞는데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진짜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랑 지금 초반에 말싸움 하는 것 같은데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물론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법원에 가서 예 음 음 음 가지 않을까요 네 네 네 혼자라고 합니다. 당시 친정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웃집에 반찬 그릇하고 프라이팬을 선물로 줬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웃집에서 그 선물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씻으라면서 갖다 줬는데 이때 아버지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안 쓸 거면 다시 내놓으라고 하려고 이웃집에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모자 아버지한테 보신 것처럼 물도 뿌리고 밀치고 거칠게 행동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손자가 목장갑을 끼고 나서 나서 아버지한테 주먹을 두 차례나 날린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이 돼서 뇌출혈... 아... 엄마가 부추겼네 이거... 엄마를 잘 따르는 애들은 엄마가 약간 그거야... 핏불 테리어 키우는 주인이 야! 물어! 야 이 개새끼야! 어? 야 물어! 하면은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 좀 과격하게 좀 막 물도 뿌리고 막 좀 저 노인분에게 함부로 하네 저 아줌마가 어... 아이고... 여러모로 좀 안타깝다 음... 여러모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에... 에... 아니 받기 싫은 선물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에... 그럼 안 받아? 그럼 말... 아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맘에 안 들었나보네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갖다가 왜 안 받아? 왜 선물 안 받아? 아이 쓰라고 준 선물 왜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 이 노인네가 진짜 뭐? 노인네?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야 어... 별것도 아닌 일로 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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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주민이었... 고 하다보니까 그...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갔다가 이렇게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저... 이웃 주민분을 때려 눕혀서 바닥에 그대로 콩! 하고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그 모습 보고 놀라가지고 자식한테 너 왜 그랬어? 이 새끼야 하면서 또... 바로 신고하려고 뛰쳐나가신 거 보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절대로 계획적일 순 없는 거고요 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 대처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 소중한 자기 자식이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좀 경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걸로 인해서 자식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은 또... 뭐... 자기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올바른 부모라면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의도가 다분해 이 새끼야 머리를 조준해서 목장갑을 끼고 목장갑은 시골 필수템이야 인마 어? 뭐 짐도 나르다가 뭐 가시 박힐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목장갑 끼는 거는 시골 필수템이야 그거 가지고 뭔 의도가 다분하긴 다분해 예... 예... 무서운 상태를